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콘덕톤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용어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 먼저 기절력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말도 그대로예요 전기,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기절력이라는 것은 전압을 말하는 겁니다 건전지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9V짜리 건전지다 하면 그 건전지는 9V 전압을 갖고 있다 그래도 틀린 건 아니죠 9V 건전지는 기절력이 9V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절력이라는 것은 전압을 말한다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절력은 조율을 흐르기 위한 정기적인 압력을 기절력 그와 같이 말을 한다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율을 흐르기 위한 전기적인 압력 즉 전압과 같은 용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 해로도 이러한 용어가 또 자주 자주 등장을 해요 이 전기, 해로도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통로를 전류가 흐르는 길을 알아보기 쉽게 단단히 나타낼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기절력 하면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전기적인 압력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의 역수가 나와 있는데요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용어 무엇이 나와 있느냐 하면 콘덕턴스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콘덕턴스는 G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콘덕턴스는 G는 R분의 1이고 단위는 모 이렇게 단위를 쓰고 있어요 자, 저항이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수라면 R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를 몇만큼 잘 흐르느냐를 나타내는 상수가 콘덕턴스예요 자, 저항의 단위는 O음이죠 이와 같이 저항의 단위는 O음 이번에 R분의 1이니까요 자, 이 단위가 뒤집혔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영어도 보세요 OHM인데 MHO 그러니까 얘는 O음이라면 얘는 모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콘덕턴스 G는 R분의 1이다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콘덕턴스라는 용어가 나오면 아, G는 R분의 1 단위는 모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9페이지 보시면 접지가 나와요 자, 접지 아주 정리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접지 접지 접지선은 녹색으로 사용을 하게 돼 있죠 설비 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금 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되어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접지 결론적으로 접지를 왜 하느냐 하면요 인체의 감전 방지하여 이것은 인체의 감전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접지를 왜 합니까 감전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체의 감전 방지 이것이 접지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도 좀 하시고요 자, 감전이 됐다 하는 것은요 사람 몸 속으로 줄과 흐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감전 그와 같이 이제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사람인 경우에 사람마다 물론 갖고 있는 조항값은 틀려요 그렇지만 보통 건강한 남자인 경우에 2000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2000원 이 조울류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쪽에는 이게 뭐냐면 접지를 했어요 조울류가 흘러들어와요 저항이 있는 데는 안 가요 접지를 타고서 조울류는 빠져나가는 것이죠 감전이라는 것은 사람 몸 속으로 조울류가 흐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조울류는 철저합니다 저항이 있는 데는 안 가요 다 어디로? 접지선을 타고서 나간다 그래서 접지선을 타고 나가는 조울류는 땅 속으로 들어가죠 땅은 이 지구 이것은 신께서 하나의 전기를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엄청난 그러한 콘덴사예요 지구가 그래서 이 접지선 등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접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체의 감전 방지를 위에서 접지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면 오음의 법칙이 나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전기 쪽에 있어서는 또 전기 안 오는 분들이라도요 오음의 법칙 하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자, 오음의 법칙 하면 i는 r분의 v 자 이것도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다 전압이 크면 전류 큰 거예요 초항이 작으면 전류 작아요 비례 관계 다음 초항이 크면 전류는 작아요 초항이 작으면 전류는 크고요 초항과 전류는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초항이 크면 전류는 조금 흐르는 거예요 초항이 작으면 전류는 많이 흘러요 그래서 욕 한 개도 알으셔야 됩니다 i는 r분의 v 전압과 전류는 비례 그 다음 초항과 전류는 반비례 이렇게 정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자 i는 r분의 v니까요 그러면 오른쪽이 이렇게 되죠 자, 분수네 왼쪽도 분수라면 1분의 i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자, 분수 그럼 여기도 분수로 자 곱하면 v 이꼬로 곱하면 ir이 되죠 자 얘는 ampere 얘는 전압에 다니니까 볼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항을 구하고 싶다면 r은 자기 쪽에 있는 이 i는 분모로 가죠 수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에 다니는 오음이죠 이것들이 무엇이냐면 오음의 법칙입니다 자, 뭐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그런 법칙이니까요 자, i는 r분의 v 반드시 암기가 되셔야 분수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증류나 교류 쪽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천하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너무나도 유명한 공식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